본격적인 송이철을 맞아 제13회 울진 금강송 송이축제가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울진엑스포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주요 행사로는 송이체취체험과 공판시연, 소광리 금강소나무 군락지 탐방, 굴구지 은엇길 탐방 등이 준비돼 있으며 성류문화재와 온천 대축제 행사와도 연계해 열립니다. 특히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에게 송이를 30에서 5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송이뿐 아니라 울진에서 생산되는 농수 임산물을 판매할 계획입니다.